이명웅 팬들 선행 어디까지 데뷔 4주년 기념 기부 플렉스. 대세 트로트 가수 이명웅 팬들의 선한 영향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동옹호 대표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째단은 가수 이명웅 팬카페 영웅사랑과 카카오 오픈토키어로 바라기 팬들이 후원금 1330만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팬들은 이명웅의 데뷔 4주년을 맞아 각종 굿즈 판매 회비 및 기부금 등을 모아 선행을 계획한 바 있다. 재단은 팬카페의 요청에 따라 후원금 전액을 kbs 프로그램 동행에 출연하는 조성가정 아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명웅 팬카페 관계자는 오랜 무명 시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고 대한민국 트로트의 아이콘이 된 이명웅의 데뷔 4주년을 기억하고 싶었다면서 선물보다는 기부를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째단 이재훈 회장은 무엇보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 도움을 준 가수 이명웅 씨와 팬분들에게 진심의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위해 재단 역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명웅 팬들도 훈훈. 데뷔 4주년 맞아 팬클럽서 1330만원 기부. 트로트 가수 이명웅의 팬들이 기부로 이명웅의 데뷔 4주년을 기념했다. 초록 어린이 우산재단은 29일 이명웅의 팬카페 영웅사랑과 카카오 오픈 투키어로 바라기 소속 팬들이 133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전에 kbs 1tv 동행에 출연하는 조성가정 아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팬카페 회원들은 굿즈 판매, 회비, 기부금 등을 모아 후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팬카페 한 관계자는 선물보다는 기부를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의견 섹션 A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공유하고 내 채널을 구독하는 것과 같이 관심이 있다면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비디오 콘텐츠는 오락 및 참조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